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 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단 한 번의 부실 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동입됩니다. 이는 작년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재발 방지 책인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피해에게 3배까지 배상토록 확대되고 부실 시공 업체의 페널티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 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분하겠다며 바로 내일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